1월 둘째 주 생일 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연준 지윤 막내 문학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K-POP의 기상예보를 전달하는 명예 기상캐스터로 명받았는데요 최연준 기상캐스터 오늘은 인가 날씨 정해주시죠 네 이곳 등촌동의 날씨는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올라 한여름 날씨처럼 아주 뜨겁고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? 고운이 형성이 비 소식은 없다고 했는데요?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비가 내려와 후우 아니 말고요 제대로 된 소식 전해주세요 하하하 지옥시티야 하하하 먼저 서울 내륙에는 겨울남자 규현이 멀고 온 굶구름으로 한방눈이 펑펑 될 예정이고요 중부 내륙은 비원에이포에 따뜻한 바람이 기입되어 훈훈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한편 동쪽에서는 강력한 SF9 전선과 잇지전선이 만나 형성된 거센 폭풍가 몰려오고 있으니 인가 기상 뉴스를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부분적으로 국지성 호우 라이즈 더 보이즈 스페셜 유닛의 무대도 쏟아진 것으로 예보되어 있으니 가..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인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날씨의 최대 관심지형 1위 후보부터 보여주세요 1월 둘째 주 1위 후보 1월 둘째 주 1위 후보 이렇게 따르면 곧 설렘주의보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두근두근거림 주의 라인 라인 갓 데뷔 뜨거움 주의 올라오지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7위 후보 어리잡아 1위 후보 8위 4위 1위 6위